군단 쌍붙이냐? 시켜요! 시켜! 저 토끼 순대기 사! 네, 써봐. 시현아! 여기, 여기, 여기. 저기 오빠, 저희 예원 어머님이에요, 이모님. 학부모야? 저희 조금 이따가 모임 같기로 했어요. 무슨 모임? 저희 주주총회 동네 회원들끼리 모아서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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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모 모임. 저쪽은 어디에요? 안녕하세요. 수정석석에 드려면 희생합니다. 여기가 저, 저 예원씨는 어디신가요? 예원씨는 마법원님이신가요? 네, 저는 우엠 백화점 그룹위아이스. 야, 제 거짓말 한다고. 생긴 통화, 생긴 통화가 좀 내가. 야, 우정님. 저기, 저, 저 산만하신 분은 누군가요? 오, 나. 전국의 수많은 인정이었어요? 진짜 산만하신 분은 누군가요? 개똥 들고 튀다가 머리채 붙잡힐. 아, 할아버지 싸? 야, 왜? 진짜, 은정희. 은정아, 어느 동네 사모님이셔. 은정아, 인정은 피 down. 은정아, 인정은 피 down. 은정아, 인정은 피 down. 은정아, 인정은 피 down. 우정아, 인정은 불구증 상. 왜요? 예원이 할머니 자꾸 상의 짓어요, 내가. 진짜! 먹지 말라니까! 여기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. 여기 찍으면 안 된다고요? 어머니? 이 사람이 지금? 오마이갓. 귀여워. 만족하니? 좀 아니지? 응. 이 사람이 지금? 유행어 만들려고 욕심부리는데. 이 사람이 지금? 여러분 모두 따라하세요. 빨리 연습해봐. 안겨서 보이지 않아도. 나 저거 갔다 올게요. 제 손톱. 제 손톱 보이려고. 헐. 아니 예원아 이 손 해야 돼. 언니 손. 언니 손.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어. 위아래로 해야 돼. 남의 손이요. 아 그래요? 남의 손이요. 아! 사이. 뭐? 어디 있어? 네.